안녕하세요. 알싸기 여러분. 저는 캐나다 토론트에 있는 테크니컬러에서 맵 페인터 및 컴파지터로 일하고 있는 김홍경입니다. 과거의 2D 맵 페인팅과는 달리 요즘의 3D 맵 페인팅은 페인팅 능력뿐만 아니라 컨셉 페인팅, 3D 모델링, 영화 마지막 단계인 컴파지팅 능력까지 고려 갖추어야 합니다. 어찌 본 모든 제작과 등의 고려 필요한 기술을 익히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.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또한 패널은 여러 분야에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. 앞으로 에센스와 어드밴스업을 통해 현장에서 맵 페인터로서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들 및 프로그램 사용법, 토이디 인바일먼트 모델링 및 카메라 프로젝션 등과의 연계적인 작업, 현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준비 등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들을 같이 습식해 나가도록 준비했습니다. 어드밴스업에서는 시나리오 베이스의 작품 단위 작업을 통해 몇 가지 작품을 제작해 나가겠습니다. 기본적인 맵 페인팅을 위한 포토샵 기술부터 3D 모델링을 통해 베이스 에프트 제작부터 마지막 3D 카메라 맵핑 프로젝션까지 공부하고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전체 파이플라인 각인 및 실제 릴 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. 단순히 보는 학습을 넘어 실질적인 양방향 엔터링을 통해 한 명의 맵 페인팅 아티스트로 변해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. 그럼 실제 수업에서 만나뵙겠습니다.